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팔에 도착하고 여러가지 청리도 하고 일단 청소가 좀 시급해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좀 날씨가 이렇게 흐립니다 지금도 비옷을 챙겨서 나가기 보다 그냥 잘 피해서 다녀오려고 잠깐 나왔고요 오늘은 여기 계기판이 속도 계기판 시작이 0이 아니라 100으로 가있어요 100으로 가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이크를 맡기고 갔다 오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을지 몰랐고 그리고 브레이크 앞에 하고 뒤에가 약간 느슨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콤베어링이 좀 풀렸나 봐요 지금 계속 덜컥덜컥 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서 오늘 점검을 받으려고 지금 겸사겸사 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계속 이렇지는 않았는데 잠깐 또 하늘 맑았다가 이렇게 구름이 끼고 그러다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시동을 틈틈이 걸어주고 필요하면 바이크를 좀 타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탄 흔적이 느껴지네요 뭔가 소리도 좀 둔탁해진 것 같고 애기 강아지가... 시속 120, 130 달리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또 어떻게 소음이 잘 들어갈지 걱정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챙겨서 나왔고요 아무래도 비를 맞고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비옷을 안 가져가면 꼭 비 오더라고요 여기 도로 공사 다리 공사가 끝났고 그래요 클러치 부분도 좀 이상해졌네요 뭔가 아무튼 약간 느낌 이상합니다 마이크가... 너무 오랜만에 타서 그런가... 아무튼 도로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뭐가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고 소소하게 바뀐 곳도 있는데 그닥 티가 안 나네요 오늘 나온 김에 좀 전해줄 물건도 있고 해서 어디 잠시 들렸다가 나중에... 나중에... 네... 워크샵 가면 그때... 정비를 또 어떻게 해주는지 짧게 담아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망가졌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두 개는 빼고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역시 한나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고고를 일찍 가능해요 예... 그러고 젤리 감사합니다 이제 태권도 사본님도 다시 집에 내려다 줬구요 이제 저는 다시 복귀하는 중입니다 아 많이 고쳤어요 근데 아직 큰게 남았어요 이 앞에 있는 이 속도계가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요거 고치는거 하고 일단 타이어가 좀 크랙이 좀 있어서 타이어도 교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 지금 엔진기어 쪽에 기어 체인이 뭔가 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열어봐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옷 안 챙겨왔는데 비가 안와서 다행입니다 네 아직 오토바이는 제대로 점검을 다 마친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좀 멀리 가는거는 좀 자제하고 일단 정비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든 멀린 데든 한번 또 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네팔의 좋은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